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대사우TV 진행을 맡고 있는 황장훈입니다 네 다들 뭐 사우형 사우오빠 아니면 사우야 그렇게도 알고 있죠 저희 방송은 이렇게 처음 찾아주신 분들께 저희 방송을 간략히 설명하면 전문 프로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 시점에서 자동차를 리뷰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너무 일상이 바빠가지고 시승센터까지 못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 시승을 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맛집 멋집 그리고 점심에 직장인들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점심특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리